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자 뭐 하시나 묻길래 그냥 놀고 있지 뭐 티라노사우루스와 놀고 고롱표범과 놀고 무지개산과 놀고 배도인과 놀고 그래 오늘 잘 놀았다 거지런히 노는 것도 꼼부다 잘 노는 것이 하느님이다 열린 문텀 사이로 하느님이 보인다 하느님이 보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